2 1 오하 9시 프레임 밖에 안 돼 Can you hear me? 오케이 안 될 것 같아요 까비 이 환경이 마음에 들어요? 저기 온 것 같아요 저는 어 어깨를 바꿀 순 없어 아 여기 뭐 있어요 아 여긴 뭐 있어요 아 여긴 뭐 있어요 누구랑 싸우고 있어 나이스 다져 헉 여기는 웃긴 거 있어 이건 무슨 독이었다? 독이었는데 독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징그만 오케이 빈에 전 없죠 그냥 전 없죠 아 우리 아마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마 그 오케이 그냥 맵에 따라 가자 진짜 이게 오케이 이게 뭐야 얘는 좀 아파보이네요 우리 뒤에서 우리 뒤에서 아 잘렸어 근데 저는 왜 그거 안 못해요 저 그거 또 하고 싶어요 저 그거 또 하고 싶어요 저 그거 또 하고 싶어요 여긴 뭐 있나 나이스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마 그런 어 게임을 친구 얻으려고 일단 그런 큰 게임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거는 소모한 그거 얘는 소모한 다음에 근데 근데 프레임은 그냥 유지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게 뭐야 오 나이스 가끔은 100프레임 90프레임 40프레임 뭐 이거는 아직 풀버전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근데 게임 완전 나온 다음에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오우 확인 여보세요 도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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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확인 확인 이 여전히 여기 있어? 잡았어 나이스 더 많이 이나? 근데 안 죽은데? 첫 번째 싸움! 어? 가봐도? 아 미안 저는 진짜 단청 없어 그건 큰일이다? 단청 없는데? 단청 없어! 지금 아 저 잘못 누렸어! 전 다른 버튼 누라고 했어야 했어 그럼 우리 탄창 어디 찾을 수 있어? 관청이 무한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어 이것도 어 없는데? 필요 없고 좋아 근데 아니 세 번 아 우리 혹시 어 헬스 다 다 잘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봐요 나이스 아 저거도 샷간 찾았어 다른 무기는 뭐데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점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뭐야? 매트킷? 오케이 전 그 친구한테 빨리 딱 다가가야 돼 전 여기 혼자 있으면 안 안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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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빨리 뛰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넌 그냥 게임을 잡아야 돼 근데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지금까지 짐 있어 생각해요 다만 얘는 어디였어 노트 할 수 있어? 블레미닛 오케이 우리 한 사람 잡았어 그냥 어 쏜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오 아 그냥 사람이 왔느라 그냥 깨물였어 오케이 오케이 잘못 봤어 잘못 봤어 나이스 우리 무기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 아베스트 인컴은 오케이 어디 죽었어 나이스 디레이션 했어 오케이 더 많이 있나? 안 보이는데 아 거기 있는 거 있어 이거 먹어 저는 이 앤 잡고 싶어요 오케이 싱 싱 싱 싱 싱 싱 싱 싱 큐 큐 큐 딩 나이스 스튜디오 나이스 우리 드디어 기물 친구 찾았어 다만 우리 어디로 가고 싶은지 거기 기물이 많이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주세요 노트 엄청 많이 있긴 했어요 이게 뭐야 맷키트 오케이 쓸 수 있어? 나이스 커버해 써야 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용하지 못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에렉트릭 롤 스프레서 음 레일간 흠흠흠 아 뭐 서버 이거는 무슨 우리 특수 효과 다른 근처에 있는 저에게 퍼드려요 근데 이거 좀 더 그냥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다만 우리 네 계속 가자 친구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잡았어 나이스 어디야 나이스 잡았어 우리 서버 다가 죽이랏 우리 서버 다가 죽이랏 바이바이 여기도 누가 죽었죠 라나팩 네 해주세요 다 루트 앱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암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자 우리 할 수 있어 전 게임의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모든 사람을 잡으면 되죠 그거는 PVP 게이머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아직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제 목적은 올해 5,000 구독자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거 된다면 구독자 이벤트 할거에요 우리는 데스니가 하든지 이런 캐피 한 사람에게 보내드릴거에요 그래서 전 그거 되도록 빨리 하고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번 그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공차이고 그리고 저한테 진짜 큰 큰 의미가 있어요 큰 도움이 되어야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이 친구는 누구야 도대체 이게 뭐에요 아 이건 기간단.. 기간청 기간청 이건 전 굳이 쓰고 싶지 않아요 전 제가 쓰고있는 무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전 한 번 어 제 게임을 쓰고 싶어요 저기 있다면 와 근데 전 여기 이 이 숲 환경 이 그래픽 마음에 들어요 예뻐요 예뻐 보여요 오세요? 안 나요? 오케이 그건 몰랐다 한타갑게는 제가 같이 한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아 왼쪽 어 위에 우리 팀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팀 남았고 저는 지금까지 세 명 잡았어요 오케이 이게 뭐야? 저한테 왜 이런 라이너가 있어? 깨 캡쳐 익스트랙션 아 오케이 이거 잡아야 돼? 아 우리 이거 방어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누구 올까봐 위험해요 저는 좀 커버 썩 써보고 싶어요 아 오케이 우리 진짜 그냥 커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아직 아 거기 누가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징후야? 다 잡았어 위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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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먹자 작간으로 바꾸자 작간이 아냐 안 죽을래? 징크 합시다 지금 안 죽으면 죽겠어 나이스 그냥 한번 끝으로 가세요 우리 30초 남았어 재단전 대회하고 얘는 아무도 안 봐요 못 봐요 오케이 우리는 그냥 얘는 그냥 누가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즉석에 이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10초 남아 10초 남아 10초 남아 10초 남아 10초 남아 5 4 3 2 1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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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2 아 근데 무기 지금 바뀌게 되는데 전 아까 오케이 아마 게임 플랜 아마 그냥 우리가 하베스터 도달한 것이기 어 어 이는 좀 커요 이는 너무 커요 잠깐 서 봅시다 무슨 약점이 있어? 네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 다 주세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멋집 아 우리 캐릭터 쓸 수 있어요? Q 버튼?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계속 가자 그냥 전 기간 단층보다는 자동소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좀 거기로 가세요 그냥 캐릭터별 한 캐릭터 있으면 팀에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똑같은 캐릭터 쓰면 뭐 아직 메타가 어떤지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흠흠 이것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어 적을 정면샷으로 잡으면 그 적들이 무슨 그 적들이 무슨 무조구면서 무슨 폭발 음 네 떨어져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진 않들어요 어디야 너무 멀어요 어디야 사람이었어 아니면 혹시 음 레이더에 전부 보일 수 있어 아 여긴 누가 있어 어 얜 잡자 아 못들어갔어 가비 이 갑자기 점프한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거기로 가자 잡았어 얘는 죽었어 어 얘는 어 오케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이 아니야 여기는요 여긴 누가 있네 오 오 오오오오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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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장전 이 샷가는 좀 어 오오 봐 우리 뒤에 누가 있어 거기 잡았어 죽으라 친구 죽으라 죽으라 이래라 많이 있어? 이런 누구랑 싸우고 있어 오해 와 갑자기 누가 우리 뛰었어 생겼어 얘는 이미 죽었는데 바이바이 근데 우리 이쪽으로 가야되요 계속 가자 우리 한번더 할수있네 다 헬스 잡았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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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커버 피를 커버 피를 해요 그리고 전 한번 헬스 사용하지 못해요 오전 아직 버튼 할당 그 지드로 못했어 에코 어디야 어디야 근데 여기 아무도 없는데 우리 친구가 왜 이렇게 멀리 있는데 거기로 가자 어 거긴 누가 있어 여기로 봐요 여기로 봐요 거긴 누가 있는데 저 벗소 후! 저는 한번 이 버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 거리지만 아직 안 됐어 저는 게리 잡아야 돼요 이는 어디야 나 게리 나! 잘 됐어 나이스x4 여기로 오세요 우리 방화해야 돼 저는 혹시 진짜? 아 저는 탄창이 많이 없어 다시 다시 에코 후후! 이건 뭐야 이거 쓸 수 있어? 아닌데 우리 친구가 죽었어? 아니면 나갔어? 나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위에서 누굴까 봐 걱정돼요 아 거기 저기 좀 있는데 아 얘는 다시 트여놨어요? 오케이 어? 왜 깜짝이? Ni 음 JOK이 없어까 세 팀이 남았다 근데 어디인지 몰랐다 아 이쪽에 아니 제 친구야 아 거기 누가 있어 으흠 나이스 나 1분 남았어 여전히 거기 있을까 뒤에서 누굴까 봐 걱정돼요 전 보통 귀만 많이 안사용하는데 왜 적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네 나 크리에이터뿐인데 아닌가 우리는 40초 남았어 그리고 저는 진짜 뭘 봐 뭘 봐 나 크리에이터뿐인 아크는 저기 서있는 그 사람 너무 쉽게 네 보였어요 그냥 그냥 그런 빨간색 흉곽이 있어서 이건 진짜 제 캐릭터 데모니인지 이러면 보통 그런지 나이스 ゃ deve는 첫번째 게임 여러분 우리 이겼다 저는 잘 할 수 있어 저는 6명 잡았고 여러분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